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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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행복이죠. 편지를 읽어봤습니다. 읽어볼게요. 손편지는 몇년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. 좀 더 정확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짧게 써봅니다. 제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. 연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연락받고 싶지 않은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데 그럴 면기가 없는 날 한없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주위를 둘러봅니다. 그럴 때마다 제 옆에는 여러분이 있었습니다.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랑 저도 사랑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.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지금 이 모든 순간들이 행복으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.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사랑하다. 정말 사랑합니다. 정말 사랑해요. 이제야 나 태어나 그리여 알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해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더 바라 바랄게 없어 지금처럼 나는 서로를 사랑하는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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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